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20학년도 강민웅 물리 하반기 커리큘럼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6월 27일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140일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 한 반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있고 또는 혼자 공부하던 사람도 있는데 이후에 이제 7월부터 어떤 강좌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강의를 쭉 들었던 사람도 있고 또는 각자 공부하다가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반수라던가 또는 과목을 또 6월에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강좌는 1월 정도부터 진행이 됐던 게 개념과 그리고 기출, 그리고 특란도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개념이야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개념을 진행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 기출 문제도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강좌였다면 특란도 특강은 이제 킬러 특강이었죠. 킬러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유형별 접근법을 강의한 강의였는데 바로 그 후속 강좌가 이 실전 300과 파이널 바로 이 하반기 강좌가 되겠습니다. 7월과 8월 달에 이 실전 300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들이 실모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 그게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쭉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강의를 쭉 따라오지 않았고 뭐 새로 듣는다거나 또는 과목을 바꿨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따로 퀘스트가 올라가 물리 지금 시작해서 늦지 않는가 7월 달부터 그런 퀘스트 올라가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퀘스트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7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것은 실전 예상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까지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준비했다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훈련까지 약점을 찾는 것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7월과 8월 달에 진행되는 강좌는 실전 300입니다. 제 강좌에서는 300개의 예상 문제로 진행이 되는 강의가 이 실전 300이고 전체 문항 수는 말 그대로 300문항 가량 진행이 될 거고요. 전범이 준킬러하고 그리고 킬러 문제도 들어있어요. 특강에서 역학 주제에 대해서 뉴턴 역학, 회전 역학, 그리고 유체 역학 이 3대 역학 주제에 대해서 고난도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이 실전 300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준킬러들 2, 3단원이나 또는 1, 4단원에서도 역학 주제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상대론이라던가 케플러 업칙이라던가 송전 이런 것들 그리고 특강에서 빠져있은 열 역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 실전 300이 되겠어요. 1, 4단원에 특강에서 진행이 됐던 뉴턴 역학이라던가 유체 역학, 돌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비중은 조금 줄여서 줄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물론 중요하고 많습니다. 많은데요. 2, 3단원도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 연구소 제작 문항 비율은 거의 95%가 넘습니다. 제작된 문제들로만 되어 있고 한 5% 정도는 물리원 기출 문제는 없고 물리투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문제들을 제가 앞쪽 커리큘럼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물투 문제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리원과 그런 것들 중에 좋은 문제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제외하게 되면 진짜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실전 300이 문제들은 다 제작된 연구소에 제작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올해 수능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특히 6평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6평. 6월 평가 업무 기사까지 반영이 되어서 올해는 트렌드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준킬러는 이렇게 킬러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라는 또 새로운 유형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실전 300이고 당연히 제가 검토와 선별에 참여를 했고요. 최근 3년 동안 EBS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출간된 것들은 모두 반영을 해서 구성이 된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0% 이상의 문항이 교체가 됐고요. 2020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강의가 실전 300 강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데 7월 초부터 현장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는 7월과 8월 달 두 달 동안에 9평 바로 직전에 완강이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문제를 일단 다 풀어드릴 예정이야. 온라인상에서는 현장에서는 일부 중요한 문제들을 풀고 이제 연구진들과 함께 질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학습이 된다면 온라인은 제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드립니다. 물론 뭐 현장 강의하고 스튜디오 강의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풀어주는 것도 보고 여러분들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따로 스튜디오에서 업로드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평소랑 다르게 제가 좀 힘이 없어 목소리가 목이 조금 아파서 기침이 조금 나가지고 말을 좀 세게 하면 기침이 나요. 지금 잘 안 걸린다는 6월 달에 감기에 좀 겨울에도 안 걸렸거든요. 걸려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한다. 자 그리고 그 실전 300 이후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특난도 모의고사 지금 이미 프리시즌하고 시즌1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제 8월 달에 시즌2하고 그리고 9월 말 정도에 시즌3까지 나오게 되면 전체 특난도 모의고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프리시즌은 2회만 진행이 됐었고요. 3월 모의고사 전에 시즌1,2,3는 전부 다 4회씩 진행이 되어서 전체 1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난도 모의고사는 올해 새롭게 제작되는 모의고사고 작년 문제들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EBS 연계교제 6평, 9평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수능을 위해서 수능은 항상 진화하니까 새롭게 제작된 문제들로 14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에 오픈이 되는 거는 시즌2와 시즌3인데 제가 프리시즌하고 시즌1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프리시즌 시즌1도 상반기에 오픈이 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들은 좀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게 8월 중순 이후에 몰아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드렸었죠. 미리 필요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오픈은 하겠지만 모든 문제들은 수능 직전에 수능을 위한 문제들 그래서 3월달이나 또는 5월달에 오픈이 되었던 프리시즌1도 쉽게 구성되진 않았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로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는 그런 강좌가 특난도 모의고사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에 말 그대로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고 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시간만 버렸는데 이런 모의고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도움이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 게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문항은 연구소에 제작을 저희 연구소에 제작을 했고요. 6평, 9평 연계교제가 반영됐고 중급과 중상과 상급 단위도 모의고사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킬럼 주제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수능처럼 20개의 주제들이 수능과 유사하게 한 6, 5, 4, 5 정도 구성을 가지면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좋은 문제들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한 문제가 그냥 볼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문제 이렇진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간 분배 연습도 잘 할 수 있고 상위 학생들은 진짜 양질의 모의고사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문제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강자가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2가 시즌 2가 8월 중순 정도에 9평 전에 한 15일, 20일 전쯤에 오픈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말 정도에 시즌 3가 오픈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뭐 지금 하반기에는 일단 이 두 가지 커리가 남아 있는 거고 간단히 물리학습법을 좀 얘기해 줄게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은 따로 업로드한다. 그래서 캐스트가 열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 그리고 고난도 준비를 좀 해왔다면 이 7월부터 여러분들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로 들었다가 일로 빠지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잘 좀 새겨들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많은 선배들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어.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과 그들의 실패담을 항상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실패한 선배들과 같은 길을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나갈 커리를 따라오는 것과 이제 따로 꼭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잘 해줘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내신 공부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내신 공부는 무죄집 다 풀었어. 그럼 끝. 다음 날 시험 보러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인생에 달려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또 잘 봐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 망각해 나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망각하는 것들까지 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다 재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게 제가 일단 커리를 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여기까지 듣는 사람들은 제 커리를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커리를 따라오면 망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 망각할 것 같은 것들을 제가 계속 집어가지고 예상 문제도 넣어놓고 실전 모의고 사이에 넣어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근데 또 커리 따라오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문항 재풀이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서 공부했던 여러분이 개념이라든가 기초일리이라든가 또는 킬러 강자들이 있으면 선별 재풀을 하셔야 돼. 그 당시에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재풀이해달라고. 그 당시에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은 까먹을 수도 있지 물론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이 9월, 10월 달에 무슨 1년 동안 공부한 전 과목을 전부 다 새롭게 다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예전에 올해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풀 당시 알고 있었던 것들은 지금도 물론 까먹었을 수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재풀이를 좀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학습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습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여러분들이 하반기가 특히 9평 이후가 컨트롤이 돼요. 줄이려고 안 하고 지금부터 벌써 그때는 시간이 많겠지. 발산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많이 할 거야. 많이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발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게 되면 그게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다 있잖아요. 발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훨씬 급격히 발산합니다. 니네 그 급행창이론 알지? 빅팽 우주론에서. 그런 식으로 학습량이 늘어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여러분들이 9월, 10월 달에 줄였다고 줄었다고 느껴지진 않고 그냥 상반기 때랑 좀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줄이려고 노력해야 그런 느낌이에요.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면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멘탈이 나가요. 9월, 10월 달에. 불면증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뛰쳐나가고 막 이렇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제수종합반에서 뛰쳐나가는 애들 많이 봤어요. 잠 못 자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돼. 그럼 이제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막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줄이려고 해. 약점 개념들은 이거는 좀 해줘야 돼. 개념 부분들 중에 특별히 내가 취약한 게 발견되는 경우가 꼭 있어. 예를 들면 송전 파트가 좀 말도 안 되게 헷갈리기 시작했다. 연력하기 좀 심하다 이거 좀. 갑자기 나 다 까먹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누구나 그래요. 그런 부분은 발견 못하는 애들이 더 바보 같은 거고. 발견했으면 축하드립니다. 자, 발견했으면 다행이에요. 발견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출문제도 전체 풀을 한번 해볼 여력이 좀 있으면 하는 거고요. 강의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재수강해줘요. 특별한 어떤 특정 소단원이 발견되잖아. 그거는 인강 들어봤자 1강 아니면 2강이에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뭐 이제 유체 같은 게 이제 한 3, 4강 되긴 하지만 대부분 특정 소주제에 대해서는 한 강, 두 강 정도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수강할 수 있어. 하반기에는 뭐 개념 다시 듣는 거 아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전체를 다시 듣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은 재수강하는 게 맞아. 알겠죠? 그리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커리를 잘 따라오거나 또는 개념 기출 킬러를 잘 공부해 왔다면 기출문제집이나 EBS 한번 풀어봤다면 전체 재풀이는 좀 주의를 요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겠죠. EBS 70% 반영이 되니까 뭐 수능특강 또 수능완성도 이제 지금 나왔죠? 나왔는데 한번 푼 다음에 또 전체를 다시 푸는 거 말고 한번 풀었다면 그 중에 안 풀리는 것만 재풀이하면서 가면 돼. 효율적으로 물리는 특히 그게 맞아. 전체 다시 푸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옳은 풀이법도 아닙니다. 뭐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리고 싶네요. 한번 풀고 안 되는 것들 다시 한번 푸는 정도.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해법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추천할게요. 해법노트는 나를 정말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고 정확한 풀이를 직접 써보는 거. 오답노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절제된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선별한 그런 약점 문제들을 정리하는 걸 해법노트라고 부를게. 그래서 항상 풀어봤다면 주요 문항을 집중해 주시고 혹시 풀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꼭 풀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출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안 되어 있으면 이때라도 해야 돼요.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 올해 한 번도 안 풀어봤다. 그럼 반드시 지금 그것부터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퀘스트는 안 들을 것 같아. 딴 퀘스트 봐. 그리고 제발 하지 말 거. 기출로 30분 테스트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아니 내가 무슨 니네한테 무슨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3등급이 목표인 사람 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3등급만 맞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남은 한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기출 문제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지금 3등급이 목표냐? 아니잖아. 지금까지 커리만 잘 따라왔으면 이거는 진짜 하지 마. 죄악이야. 알겠죠? 아는 문제로 테스트하면 수능 가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한둘 본 게 아닙니다. 막판에 무슨 만족감 느낄 일이 있어요? 아, 잘 풀리는데 나 지금 계속 50점 받고 있어. 수능은 35점이요. 3등급이죠. 또는 3등급도 안 나와. 4등급. 아는 문제로 하반기 때 테스트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출 문제들을 내가 좀 너무 대충 푼 것 같아서 좀 빠르게라도 한 번 다시 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최근 3년 모의고사를 출력해서 테스트하지 말고 한 번 쭉 풀어보는 거는 9평 전에는 한 번 정도 허용을 할게요. 테스트는 안 되고 30분 테스트는 안 돼. 시간 감각을 잇게 돼요. 아는 문제들로 테스트하면 쉬운 문제들이잖아. 어렵던데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들은 이미 각종 책들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봤어. 어려워도 쉬워진 문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금지한다. 알았죠? 예.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하반기 때 모으는 게 좋아. 상반기 때 물론 6평과 또는 3월 모의고사라든가 9평을 물론 9평은 거의 파이널 기간입니다만 각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 예상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모의고사가 수능 실전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8월 중순 이후로 몰아서 일주일에 한 해 정도면 충분해. 일주일에 막 3, 4회씩 풀지 말라고. 그러지 마. 한 해. 정말 많아도 두 번. 알았죠? 2회 정도씩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약점 찾고 그 약점 찾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 투자를 하란 말이야. 시험 보는 행위 자체는 일주일에 사실 8월부터 거의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 행위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걸 막 3번, 4번씩 합니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 실력을 향상시키고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 분배 연습을 하고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니네가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기에는 모의고사는 양치기하지 말란 말이죠. 좋은 모의고사로 사실상 10회에서 14회 정도가 가장 정강한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불안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예상 문제로만 기출문제 아니고요. 풀이를 해주면 충분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라인상에 제가 14회 정도가 오픈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항상 모의고사를 시행한 다음에 중요한 문항을 심층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치기 50회, 60회 10분에도 있잖아요. 이 선생님 모의고사 저 선생님 모의고사 다 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풀 수 있겠어 지금부터. 그런 짓 하지마. 그거 하나 일주일에 한 번 푸나 점수 똑같을 거야.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양질의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해 정도 풀면서 분석하는데 내가 시험 보고 채점하고 이런 데 한 시간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하는데 거의 두 시간 정도. 물론 실력이 아주 극상의 거로 올라갈수록 분석하는 문제들이 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줄겠지만 분석하는 시간에 거의 두 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최소 두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들이 많아.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할 게 여러분들 뭐 하반기 커리큘럼은 어차피 실전 예상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학습법까지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남은 기간 후에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봅시다. 알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책을 만들고 모의고사 준비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